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2월 셋째 주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모두 다 그 조심하셨으면 좋겠구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셋째 주 소식 첫 번째 소식은요 19년 7월 출구 한 차량인데 그 차량의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G30 차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필러 부분 뒷문 들뜸 현상이 발생이 돼서 풍절음이 발생된다고 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거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뒤쪽 부분에 이 크롬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붕 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워런티 대상으로 무상 수리가 가능하구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워런티가 끝났는데 이렇게 들뜬다 그러면 한 3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0d b47 엔진 f-body 차량 인데요 크랭크 리테이너 하부 누유가 발생되고 있는데 미션 오일 교환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쭤 보셨습니다 보증기간은 남아 있구요 크랭크 리테이너가 사실은 부품값이 얼마 안 되요 요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정폐기가 불편해서 이제 아마 센터에서 미션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리 시 미션 오일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고 보통 이제 엔진 오일이 누유가 된다라고 그러면 의심해 보는 부분들이 되게 한 세 분대 정도 거든요 실링 부분 이제 뭐 가스켓 리테이너 엔진블럭 쪽 인데요 리테이너 부품 값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싸지 않구요 안쪽에 써서 수리가 쉽지 않은데 그 보증수리 기간이라 그러면 무료 대상 입니다 그리고 구동장치 경고 문구가 이렇게 떴대요 서행하십시오 최대 구동 출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런거는 뜬 적이 없는데 우선 구동장치 결합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진단기를 물려봐야 되지만 그 실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하고 코일 순서대로 교체 보면 보통 잡히기는 하는데 요 실화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노킹하고 혼동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거예요 노킹은 점화 플러그가 불을 붙였는데 원하는 곳에서 터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바라는 현상을 말하는 거구요 실화는 그 제 타이밍에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킹은 실린더 안 돼서 폭발력과 폭발력이 서로 충전하는 현상인데 실화는 정상적인 폭발 타이밍이 타이밍에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제 타이밍에 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새는 현상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엔진에 실화가 발생되면 보통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구요 진동도 나오고 엔진 부조화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방치해 두시면 나중에 그 엔진 내구성에도 문제가 일으키니까 이건 점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F6 F-Body 디젤 차량인데요 디젤 연료필터 BSI 보증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일단 48,000km마다 교환을 하는 걸로 연료필터 알고 있구요 대상이라 그러면 보증기간 내 무료입니다 근데 이게 BMW 가솔린은요 연료필터가 없어요 무교원이죠 그래서 사설에서 가솔린인데 연료필터 교환하자 그러면 거기는 다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대략적인 주행거리별 소모품 점검 구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앞서서 엔진오일 교환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한 만진철원에서 2만 정도 사이에 가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그거 갈 때 이제 엔진오일 필터 당연히 다 가는 거구요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만키로 정도 도래를 하면 브레이크 패드 앞브레이크 디스크 이런 것들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좋고 5만키로 되면 이제 뒷브레이크 디스크를 점검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는요 후렴구동 이라고 해도 앞에 이제 무게 배분을 보통 제조사가 잡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앞쪽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의 부하가 이제 그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그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 때 앞쪽에 있는 게 더 이렇게 많이 잡히게 해요 안그러면 이게 차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구요 그리고 6만키로 정도 되면은 엔진오일 이제 다시 또 갈아야 되겠죠 그리고 점화 플러그 하고 차량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8만키로의 브레이크 패드 또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10만키로 뒷브레이크 디스크 이거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30 손잡이 터치 잠금이 간헐 쪽으로 이제 되다 안되다 그런다 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은 아마 요런 현상이 자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 지문인식하는 데 있잖아요 손잡이를 안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렇게 그 새로운 무늬로 이렇게 뭔가 오돌토돌 한 게 있어요 거기를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잘 작동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그냥 키로 잠갔다가 열고 이러면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5년식 740D 브레이크 먹통 진공 문제라고 하시는데 아침에 시동 걸고 출발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딱딱하고 그냥 쭉 밀리는 현상이 발생이 된대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은 브레이크가 쑥 하고 밟히는데 요게 이제 몇 번 반복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제가 알기로는요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결로 현상으로 브레이크 오일 저장탱크에 수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실린더가 녹슬게 되면 휠 실린더가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표시등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뜬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정속 주행장치로 크루즈 컨트롤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G30 바디인데 520D 차량이고요 이게 열선으로 이 가죽이 이렇게 변성된 현상이 발생됐대요 지금 하단 부분 보시면요 여기가 거의 녹아버린데는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유가 열선 부분에 쇼트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물리적이건 아니면 나왔을 때 잘못 만들어졌건 그렇게 되면 해당 부분에 집중적으로 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쇼트가 나게 되면 이제 열선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전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타던 소렌토 소렌토도 한번 그 좌석에서 그 열선 부분이 쇼트가 났었는지 완전 뜨거워져 가지고 거기가 녹아버렸거든요 요거는 쇼트가 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X3 MPEG 비상호출 이용할 수 없음 뭐 네비 블루투스 전화 다 안되는 현상이 발생됐다고 이제 저한테 직접 그 티코님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일단 비상호출 시스템 오류는 BMW 신형 모델 전반에서 발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류가요 내비게이션 GPS 뭐 오류를 동반하기도 하고 또 막 지도에 괴상한 것을 마크하기도 해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차량은 TCP 모듈이나 아니면 보조배터리 교체 작업을 보통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TCP 모듈은 차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안되나봐요 그래서 본사에서 작업해 가지고 배송되는데 배송기간 통상 한 2주 정도 그리고 수리 기간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 한간에는요 요 오류가 강원도를 다녀오면 발생된다는 말도 있어요 영동지역 그러니까 고송 속초 양양 요런 쪽 그러면 요런게 발생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보조배터리 방전이나 샤크 안테너 탈거 등에 대한 작업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있고 어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뭔가를 탈거했을 때에는 보존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함이나 뭐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편하게 당겨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